지난 15일 아이유씨가 경찰청에 떴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발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귀엽게 브이를 그리는 아이유씨 발견.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유씨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명예순경에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 용감한 녀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우 포즈도 아주 용감하죠? 용감해! 순경명예홍보대사인 아이유씨가 불량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 아이유 누나 말 잘 들을거죠? 아이유씨 앞으로 더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